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요즘 가끔 앞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이 길어지셔도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애청자분들이 장우석 타임인데 왜 자꾸 시간 안 지키고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괜찮다고 저 대신 말씀 한번 해주잖아요 괜찮고 뭐 그냥 아니 조금 지연돼도 어차피 저는 다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하면 되니까 개음치 않습니다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조금 맞아요 시장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데 한국도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좀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도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교수님 예전에 공부 잘했잖아요 아니 웃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은 긴장했어요 긴장 긴장해요 저한테 별명을 몇 개 주셨는데 뭐 어쨌거나 공부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시험 당일날 파는 분들이 있고 전날 전전날 밤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공부하는 분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다 실적 발표 때 급등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 지난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하락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들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우리 두 분 PD님이 또 당황하셔가지고 PD님 제가 다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S&P500 전망을 맞춘 아이비는 누구인가 한번 보면 됩니다 누구는 맞췄을까? 여러분 혹시 맞췄습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될 거고요 애플과 아마존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동생은 평소에 공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공부만 차질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어떤 건지 찾아보면 될 거 같고요 페이스북의 사명을 변경한 이유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S&P500에 대한 전망치를 갖고 왔는데요 물론 중간에 바꾼 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뀐 분들은 뭔가 틀릴 것 같아서 바꾼 건데 그건 빼고 올해 초에 나왔던 전망치를 보게 되면 JP Morgan Chase가 4,400, 인베스코가 4,350, 골드막사스가 4,300, 오페나이머 쭉 해가 보시면 되면 어떤 분들은 4,000 이상 3,000대 후반까지 보여주고 있는 표가 나오는데 그 어떤 아이비도 현재 4,596포인트를 맞춘 아이비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훌륭한 JP Morgan Chase, 인베스코, 골드막사스, 오페나이머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쉽지 않다 주식이 쉽지 않다 늘 얘기하지만 매년 제가 정산에서 보게 되면 한 10% 맞추나 보통 다 못 맞춥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망도 그렇고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맞추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 것처럼 주식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전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뭔가 얘기했는데 틀렸다 하더라도 일부러 틀린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어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슈카 님이 왔을 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제는 전망치가 될 것 같다 서프라인 체인의 문제가 커질 것 같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려워진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기 전에 페이스북 3연 본 것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메타로 바꿨는데 12월 1일부터 바뀝니다 심벌이 MVRS입니다 원래 메타라고 쓰고 싶었는데 메타 ETF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뭔가 안 좋은 결정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름이 좋은데 이름이 장구석입니다 더 좋은 이름을 찾는 경우가 있을까? 장구석이 좋은데 더 좋은 이름 더 돈을 많이 버는 이름 더 구독자를 끌고 오는 이름을 만들어볼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잘 안 하죠 두 번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뭔가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저거 그게 의심이 됐었어요 그거라고는 저 봅니다 그런데 알파벳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이게 구글의 모회사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 알파벳이라는 말을 안 쓰십니까? 알파벳이 어떻고 알파벳이 주가가 얼마인가 거의 안 쓰죠 제가 보기 10분 중에 한 분 정도 쓰실까? 여전히 구글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이름은 한번 각인이 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타가 나온다고 하면 그럼 페이스북을 얘기 안 할 거냐 맞아요 그럼 쓰겠죠 페이스북 보통 이름이 있고 아마 지주회사가 메타로 갈 것 같은데 그럼 어쨌거나 페이스북은 꾸준히 불릴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2003년도에 필리 모리스가 담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흡연자가 병에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일찍 사망하고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지주회에서 알티라를 내세우면서 이미지를 바꿉니다 두 번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네 알죠 이게 프라이드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튀긴 이게 또 건강을 해치는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KFC 그래서 KFC 바꾼 겁니다 바꾼 겁니다 그런데 KFC 바꿨다 그래서 그러면 튀김 자가 안 보이니까 엄청나게 더 많이 팔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KFC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덱스 같은 게 페더럴 익스프레스였는데 원래 이름이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뭔가 좀 영방에서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인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꾼 게 페덱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름을 바꿀 때는 대부분 다 이런 이미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새신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페이스북 이번에 이름을 바꾼 것은 뭔가 메타버스에 대한 긴장감 어떤 예상을 좀 그거에 관련해서 회사를 변모하기보다는 과거에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페이스북 왜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까? 해봤더니 결국에는 페이스북 현재 내부 고발자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보시게 되면 보통 이쁜 거 좋은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 막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인스타 가시게 되면 보통 10대 여자분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저렇게 몸매가 좋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바로 내부 고발자 내용이 나오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메타를 바꿨다고 해서 그럼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서 이 페이스북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름을 바꾸려고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바꾼 다음에 페이스북에 대한 이미지를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업업으로 다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굳이 지금까지 끌어올려온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걸 굳이 업업으로 다시 한다는 건 그만큼 이미지의 손상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우리가한테 인기 큰 게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가상색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페이스북이 그걸 도와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페이스북은 오히려 실생활에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SNS 회사 아니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추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먹거리를 또 올려주고 만약에 뭘 잘한 걸 올려주고 그런 건데 오히려 이제는 그걸 꺼내서 가상색으로 인도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보여줬던 실상안의 중심의 SNS가 이제는 가상으로 꺼내준다고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페이스북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뭔가 모호한 게 아닌가 논리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일단 이름 자체 바꾸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갔지만요 메타버스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메타버스가 어차피 AR, VR 준비했기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데 이름까지 바꾼다는 건 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이 어차피 현실 세계의 어떤 중심의 SNS였는데 이제는 가상으로 나가는 자체가 저는 우리가 그동안 추억 거래가 다 페이스북에 있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우리가 어제 상 받았다 칭찬 받았다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거기를 빠져나가서 가상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페이스북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뭔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병을 준 페이스북이 약을 준다고 하는 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그런 10대들한테 약간의 정신병증이 피해 준 것이 과연 치료가 될까? 메타버스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 상에서 더 우리가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더 치장하는 거죠 더 치장하고 더 이미지를 또 보기 좋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메타에 대한 어떤 이런 관점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물론 중요하게 보겠지만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을 바꾼다는 거에 상당히 좀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별로 월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주가 왜 올라갔냐 되게 물어보시거든요 어제 주가 올라간 것은 그동안의 페이스북이 겪고 있던 그 이미지에서 뭔가 탈출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주가 올라간 게 아닌가 아마도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증거를 삼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오늘 이후에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 목표 주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게 증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마도 페이스북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메타에 대한 사면 변경은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메타는 역시 메타버스 ETF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이겁니다 메타버스 ETF 이 메타버스는 심벌이 메타입니다 이게 오늘 지나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엔비디아가 1등이고요 노블록스, 마이크로스프트 그다음 네 번째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다음에 유니티, 오토데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굴지의 기업이 이미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엔비디아 이겨야 되고요 노블록스 이겨야 되고 마이크로스프트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또 이게 쉽지 않을 거로 보이니까 어차피 메타버스 ETF를 아무리 잘해봤자 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 보이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나간다는 거에 너무 좀 크게 기대하지 말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냅도 메타버스 하나 네 스냅도 있습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마존도 여기 있습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TSMC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메타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욕을 많이 했더니 보유하시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좋은 건데 왜 싫어하냐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이런 거죠 보통 이름 바꾸는 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여해서 바꾸는 건데 바꿀 때는 그만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떤 회사의 이미지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설정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애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만 매출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특히 중요한 아이폰 매출이 미스했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약간의 어쨌든 전망치가 매출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는 빠집니다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역시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때문에 해축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4분기에는 완화가 전망되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때문에 6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 60억 달러면 7조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상당히 실적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정도 하락은 가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애플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아이비의 의견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주가를 하락을 딛고 조만간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플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서플라인 체인 문제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을 구매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예 안 하고 끝날 것이냐 기다린다면 저는 다 다음분이 할 것 같아요 이연된 것뿐이죠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존은 EPS를 미스했고요 미스 폭이 큽니다 8.92였는데 6.12까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엄청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고요 매출 역시 미스하는 그런 모습 전망까지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업망 문제 인건비 상승 환원 운송비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AWS만 아마존의 서비스죠 이것만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쨌거나 EPS 매출 전망까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비들의 의견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17개 아이비가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보유는 없습니다 다 바위 의견입니다 다행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보시면 좋은데요 골드막사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증가를 조금 내렸지만 역시 4분기에는 빠르게 회복할 거기 때문에 이번이 매수 기회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다 모건센 역시 똑같이 얘기했고요 똑같이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다 그다음에 또 JPM공원치X 역시 보시는 것처럼 4,350까지 올렸죠 똑같이 매수 기회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틀란타 에코티 역시 매수 기회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대부분의 아이비가 지금 이번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해서 오히려 아마존은 주가 많이 빠지면 매수에는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빅테크는 사실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은 워낙 주가가 재미없었고 솔직한 얘기는 올해 거의 쉬었거든요 제가 다른 건 여기 아이비들의 의견을 물론 존중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여기에 있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실적들이 이미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아마존은 주가가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아마존의 주가는 약간의 시간이 많이 지나야 회복하겠지만 적어도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번 하락이 특별한 매수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애플은 좀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아마존 회복사가 좀 느리지 않을까 그런 것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갑니다 스타벅스 역시 매출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82억 달러에서 82억 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똑같이 중국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사실 제가 이거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혹시 정확히 아십니까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몇 명이다 몇 명이 증가하는 표가 있으면 보여주면서 중간에 뭔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텐데 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적 발표가 되니까 중국 매출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왜 감소했을까 물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까?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봐야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임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은 내년까지 또 한 번 인상할 거기 때문에 임금이나 인상폭이 실적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은 다음 분에는 발백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좋았는데 그렇지만 주가 하락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4.8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얘기했던 애플과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이 S&P500, 나스닥까지 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가서 기다리잖아요 줄 서 있고 그런데 제가 봤더니 중국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점포가 닫혀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판매가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우등생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한다는 내용을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표가 지금 나갈 건데요 10년간의 아마존 수익률은 1370%였습니다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걸 쪼개봤습니다 일단은 총 80분기를 본 건데요 1분기에 20개, 2분기에 20개, 3분기에, 4분기에 20개씩 봐서 총 80개 분기를 분석해 봤더니 빗율이 좀 나와줍니다 빗율이 나와주고 있는데 3분기 빗율이 60% 그다음에 그는 하루의 주가 변동폭은 마이너스 1.64%였습니다 이번 분기 주가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통계대로 된 거죠 안 좋았던 분기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빠진 것은 원래 안 좋았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80분기 동안에 빗율이 평균이 얼마였냐면 64%였습니다 솔직히 저거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가 흐름은 0.9% 상승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1370% 올라오는 동안에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 올라온 게 아니고 평상시에 주가 올라온 거죠 아까 이건 우등생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아마존이 이번에 만에 주가 재미가 없더라도 이 기업이 실적 때 급등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에 주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다음 분기를 보시고 혹시 다 다음 분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장기 투자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똑같이 애플도 보겠습니다 애플도 역시 10년 동안에 1131% 상승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상승을 보였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분기에 비트했지만 1.62%가 빠졌습니다 보시면 2020년 3분기에 비트했지만 빠졌습니다 4분기에 빠졌습니다 비트했지만 이번 1분기에 비트했으면 빠졌습니다 이번 2분기에 비트했으면 빠졌죠 올라간 것은 2020년 2분기에 유일하게 10%가 올라간 게 유일했습니다 보통 애플도 실적 발표하면 대부분 다 빠집니다 비트했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6분기 동안에 6전 1승 5패입니다 이걸 감안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애플도 뭐냐면 평상시에 올라간다는 거죠 실적 발표했다는 주가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지죠 비트하고 나서 그런데 빠진 이유가 뭐냐면 주가 이미 반응이 돼 있다 미리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걸 번다고 하면 애플 똑같이 애플 똑같이 오는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은 거지 실적 발표 당일은 주가가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걸 여러분들 위로 차원에서 가져온 건데 어떻게 위로가 좀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빅테크는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잊으시고 보통 빅테크는 실적 당일 날 주가 급등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급등하지 못했다 특히 구글 외에는 대부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죽을 수 있는 것도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은 이걸 대비해서 정규장에서 이미 많이 올려놨습니다 2.5% 올려놓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딱 상세시키면 그리 많이 빠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혹시 편하게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부터 치고 다시 또 할까요? 장 시작했으니까 보세요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교수님 뭐 내일 휴장인 거 말고요? 내일 휴장입니까? 휴장 아닌가요? 내일 내일 휴일이죠 휴일 휴일이죠 정신이 없어요 내일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거리거든요 10월의 마지막 날 거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거리고 이제 11월 넘어가는데 11월 한 주만 또 지나면 11월 7일 이후에는 썸머타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밤 11시 반에 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체력을 좀 단련시켜 놓지 않으면 1시간 약간 뒤로 밀리는 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 집에 가서요 이것저것 다 하고 가끔 이제 자기 전에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TV 틀어놓다가 그냥 졸리면 그때 자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대부분 다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다큐멘터리니 뭐니 저희가 교양 아니겠습니까 문제없어요 문제없는데 저희가 하는 이 시간은 향후에 제가 공지할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들어왔네요 제가 지수가 안 들어와서 시간 끈 겁니다 10월 29일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S&P500이 0.53%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0.18% 하락이고 나스닥만 0.73%가 빠지면서 조금 더 하락포를 키운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는 애플과 아마존이 빠지고 있으니까 더 하락포를 키운 거고요 바로 이어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을 딱 봤더니 너무 시뻘건 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빠집니다 2.8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일장에서 2.5% 올라왔거든요 그리 많이 빠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마존은 4.8%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존이 회복이 아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스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 시총 상위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 또 금융주가 올라옵니다 금융주 금융주가 올라오는 바람에 벤커브 아메리카 지혜평화 체스 같은 기업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엑스머블블리 채보리 시장이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거든요 같이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실제 시장 분위기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과 아마존만 아니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사단 최고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포인트는요 애플과 아마존이 얼마나 하락포를 줄이느냐인데 하락포를 크게 줄이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아이비드 의견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저 내용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캐터필라를 얘기할 건데요 캐터필라 중장비 회사죠 원래 중장비 회사 저는 잘 알고는 있지만 투자할 때 요즘 사람들의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안 갑니다 요즘 어떻게 되나요 인프라 최대 수혜주죠 인프라 수혜주고 실제 중국의 일대일로가 되면 막 이거 가져가는데 지금 뭐 서프라인 체계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장비 기업이 자재를 수급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일단은 안 들어옵니다 자재가 근데 그 자재가 왜 안 들어와서 봤더니 하청업체가 직원이 부족해서 그 직원이 또 왜 부족합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서 직원이 부족한 거죠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조립이 안 되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중장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자잿값도 인상하는 게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재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막상 구하려고 해도 높아진 자잿값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칩 부족이 나와주면서 또 조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뛰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그냥 녹여서 그냥 전갈시키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녹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중장비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시작처럼 가격 100원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건 몇 천만 원 올리는 거 그럼 이제 겁나죠 못 사겠죠 무서워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번에 상당히 의아한 어떤 내용을 밝혔거든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시효가 나왔고 컨퍼러스 콜 때 내년에는 완화가 전망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터필라에 대해서 올해는 힘들지만 아마 내년 되면 모든 게 완화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핵심에 있는 기업이 캐터필라거든요 잘 보시면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애플이나 아마존같이 똑같은 문제가 봉착한 그런 기업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애플과 아마존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애플과 아마존은 CEO들은 굉장히 작게 얘기한 거예요 겸손하게 전망을 내일은 될 것 같다고 얘기했으면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냥 안 좋아질 거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증가할 거다 하면서 겸손하게 발표했고 이 캐터필라 CEO는 확실하셔서 얘기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가 해결됐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기업 CEO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완화가 될 거라는 게 주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아마도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는 올해까지만 지속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걸로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UBS가 중립에서 매수료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목표 주가는 죄송합니다만 3달러 올랐어요 3달러 230에서 230 올리면서 어쨌거나 일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캐터필라 내용을 보시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서플라인 체인 문제는 올해까지만 아마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가 많으니까요 빠르게 확인하고 장 끝내겠습니다 자 셀브론 실적이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2.21 EPS 예상했는데요 2.96이 나왔습니다 한 30%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몰 똑같습니다 엑스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센트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1.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뉘엘 브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뉘엘 브랜드가 뭐냐면 혹시 그거 아십니까 플라스틱 러버메이드 러버메이드 청소하시는 분들이 끌고 다니는 거에 러버메이드라고 붙어있는 게 그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파카펜 양끼캔들 다수의 그런 물건을 만드는 기업인데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실적이 좋아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2%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이 이런 러버메이드 같은 그런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애플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애플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EPS는 맞췄습니다 EPS는 매출만 올라간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EPS 매출 전망까지 미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매출이 부족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리워더 사이언스가 실제 발표했는데 이거는 원래 1.75였는데 2.65가 나서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다음에 나오는 문장 전반적으로 매출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렘데드비스라고 하는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렘데드비스로 그거는 어쨌거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진을 예상하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T라고 하는 철강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2%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배당도 올려주고 있고 특히 이제 자손이 매입을 3억 달러 발표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쨌거나 오늘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대부분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나오는 기사도 보시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약간 부진하면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마존이 4% 빠지고 있고 애플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회복을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하달 하락이 이어진다고 오늘 빠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끝나면 11월에 대한 시장의 결산이 나올 건데 아마도 S&P500은 4% 정도 상승으로 보이니까 물론 이제 끝은 안 좋았지만 훌륭한 월이 된 걸로 보이니까 좋은 거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 다 마무리했네요 이제 대게 가서 좀 이번 한 주 이번 한 주가 아니죠 계속 새벽에 그리고 밤늦게 나오시고 하니까 주말에는 정말 푹 쉬셨으면 합니다 주말에는 저희 미주미 또 주말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게 있었구나 맞아 저희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하나 더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이나 지금 다운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은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큰 덩어리는 빠지고 있지만 다수의 조그만 기업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건데 아마존 애플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우리 본부장님 주말에도 또 미주미 또 영상 촬영 있으셨다니 아이고 좀 쉬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게요 정말 쉼 없이 바뀌니까 뭐 저희같이 장을 알려드리는 분들도 또 여러 개 투자하시는 분들도 쉴 새 없이 잡고 우리 3%를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책임감 갖고 엄정된 소식 들고 아주 정교하게 검증된 소식 들고 자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네요 저도 오늘 일정이 많아서 안녕히 계십시오 푹 주무십시고요 감사합니다 타다 금지법 논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다가 혁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연출가인 저는 조금 다른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타다 금지법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한 스타트업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저는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신입이다 우리가 꼴등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타다 금지법 이후 6개월간의 악전 고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 10월 14일 극장 개봉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희우 해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